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 보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맹총우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저도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되게 오래 살게 됐잖아요. 어쩌면 평생 이걸 달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만성질환이 주변에 보면 있는데도 내가 만성질환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겉보기에도 티가 안 나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고혈압 약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는 약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텐데 고혈압 진단을 받았는데 약은 안 드세요. 그러면 이분은 과연 만성질환일까요? 아닐까요? 그러게요. 만성질환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그렇게 말씀드리면 막 화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본인은 만성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성질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단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런데 60세 이후에 만성질환을 한 개만 갖고 계신 분보다 두 개, 세 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가입도 어렵고 그다음에 만성질환만 있으면 되는데 입원을 하거나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좋으니까 아주 간단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입원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다쳐서 입원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보험 가입할 때 나는 그래도 병원 퇴원하고 나서 건강한데 왜 이렇게 보험회사는 날 까다롭게 하는 거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조금 간소화시켜서 쉽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열어준 것이 바로 간편보험. 예전에 유병자 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냐하면 유병자 보험, 간편보험이라는 것이 단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런 여러 조건들을 오늘은 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유리한 보험은 나한테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는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험사의 입장에서 조금 더 까다로운 것 같거든요. 일단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게 좋기는 한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이제 조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거 3.25. 네, 맞아요. 3.25를 제일 먼저 아니까 3.25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이제 3.25 모르시는 분 없어요. 3개월 이내 검사 소견이 없거나 아니면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이 없거나 5년 이내 치료력이 없거나 이제 다 아시죠? 이제 3.25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3.25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도 이미 많았었기 때문에 기준이라고 보시면 3.25 다음에 그러면 3.25보다 조금 더 쉬운 보험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아나운서님 아세요? 3.25 보험은 이제 익숙하고 숫자별로 막 있던데요. 3.1, 5만 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 있었죠? 이제 쉬운 보험으로 보면 3.1 보험이 있어요. 아, 두 가지만 보니까. 그렇죠. 두 가지만. 이제 5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그러네요. 5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3하고 3개월하고 심지어 2년이 아니라 1년만 봅니다. 굉장히 쉬워졌죠. 그러니까 보험이 점점점 일단 가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면 쉬운 보험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입 조건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오늘 강의 시간 잘 들어보셨나요?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정답은 뭘까요? 아까 3.3.5 맞나요? 그렇죠. 3.3.5 또는 3.3.3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조건은 조금 더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의미냐면 앞에 3개월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2년 대신 3년으로 1년간 기간이 좀 늘어났어요. 마지막에 5라는 숫자는 그전에는 암만 5년을 봤잖아요. 이제 6대 질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질환에 해당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중대 질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만약에 중대 질환이 아니고 경증 질환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보험료는 어떤 게 가장 저렴할까요?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3.2.5를 딱 중심에 두고 이제 조건이 쉬워질수록 보험료가 당연히 좀 저렴해질 거고 만약에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그러면 보험료가 이게 저렴하겠네요. 바뀌었네요. 바뀌었죠. 그러네요. 조건이 까다로워수록 보험료가 싸지겠죠. 표로 좀 설명해 주세요.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내가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3.2.5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3.2.5 기준으로 봤을 때 3.1 같은 경우에는요. 약 13%가 비쌉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조건이 이제 쉬워졌으니까 조금 더 비싸겠네요. 그렇죠. 비싸졌죠.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졌죠. 3.3.5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오히려 보험료 같은 경우는 24% 정도가 그러면 할인을 받은 것과 같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3.1과 3.3.5를 보면요. 40%가 넘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하죠. 이거 그냥 40%가 넘는 거 보험료 제가 기재해놨는데 암하고 뇌혈과 허혈성 진단 및 각각 1천만 원을 50세 남자가 준비하는 기준가로 제가 한 겁니다. 그러면 5만 원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을 3만 5천 원에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10년만 내는 것이 아니고요. 20년 갱신으로 봤을 때 20년 내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은행에 가서 우리가 40% 이자 주세요라고 하면 과연 줄까요? 절대 받을 수 없는 이자만큼의 내가 손실을 보느냐 아니면 손실을 보지 않느냐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조금만 아프신 분들이 3.3.5로 가실 수 있는데 만약에 3.1이라든가 3.2.5로 갔다면 참 억울하다는 걸 이제 알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일단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 나한테 해당되는지 모르는데 일단 그래서 나한테 권유해 주시는 분이 우선적으로 잘 선별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내가 권유받은 것이 만약에 나한테 정당한가 아니면 이거 나한테 진짜 합리적으로 좋은 건가라는 것을 꼭 본인이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3.1 보험을 먼저 권유를 받았다. 그러면 3.1 보험이 나한테 무조건 맞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내가 최근에 병원을 갔다 왔다. 그런데 입원을 했다. 수술을 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경미했다. 이렇게 만약에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외 질환이라는 조건도 있어요. 그러면 상해 같은 경우에도 1개월 이후에 병원 갔다 오고 3개월 이내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분명히 예외 질환이 해당된다. 골절, 손가락이나 발가락 이런 간단한 골절 같은 경우도 괜찮고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잠깐 며칠 입원할 때 왔는데 보험 가입하는 거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예외 질환이 되고요. 심지어 질병 같은 경우에는 1개월 경과와 3개월 경과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1개월 경과 같은 경우는 백내장하고 디스크도 수술이 심지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수술을 하기 위해서 며칠을 입원하셨다 하더라도 1개월만 경과하면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3.25 조건만 무조건 따져보실 게 아니고 그리고 과거에 만약에 3.25라는 보험으로 내가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3.25에 대한 조건을 한번 노크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20년간 내가 내는 보험료를 갖다가 24% 할인받을 수 있고요. 41%를 할인받을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꼭 알아보셔야지.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나는 괜찮을 거야. 권유해 준 분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예외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특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보장인데 저렴하게 된다면 당연히 좋죠. 예전에는 유병자분들이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됐었던 때가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그런 간편 보험이 참 유리하게 열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간편 보험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그냥 할증만 되는 보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간편 보험이 갖고 있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장점을 보시면 일단은 심사가 간편하죠. 왜? 물어보는 게 세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심사가 간편한데 이것을 그냥 간편하다고만 표현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예외 질환을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일단 심사 자체가 엄청 간소화됐어요. 그러면 표준체로 건강체로 내가 가입하려고 하다 보면 병원 갔다 온 이력을 고지하셔야 되고 아니면 서류도 첨부해야 되고 많은 것을 보완하다 보니면 오히려 지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아주 간소화가 됐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짧으니까 내가 보험을 가입하는데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간편 보험은요. 대체로 부담보가 없습니다. 부담보가 없다는 게 뭐냐면 만약에 앞에서 예외 질환처럼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골절로 만약에 손가락 골절로 병원을 갔다 왔다라고 해서 표준체로 가입합니다. 라고 하면 1년 부담보, 3년 부담보 이런 식으로 부담보가 있으면 일단 부담보 기간 동안 보장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편 보험은 부담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입하시고 바로 보장이 되겠죠. 이런 경우 반복적으로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편 보험이 잘 활용하시면 부담보 같은 경우는 좋은 예로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납입 면제가 과거에는 갱신형이었기 때문에 납입 면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는데 지금은요. 그것도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갱신 기간까지 납입 면제를 받는 게 있고요. 아니면 갱신 이후에 만기 시점까지도 계속 갱신하고 나서도 납입 면제가 받는 그런 유병자 보험이 있습니다. 간편 보험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납입 면제 조건을 본인과 또 선택하시면 좋은 간편 보험의 장점을 누려볼 수도 있습니다. 유병자 분이 무리해서 무조건 건강 보험으로 가시기보다는 생각해 보니까 유병자 보험을 잘 골라가지고 부담보 안 잡히고 보장을 다 가져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병자 보험도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 보장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 볼게요. 일단 보장 금액은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325와 335 두 가지 경우에는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을 거의 같은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보면 상해 질병 앞에서 제가 보험료 차이 비교해드리려고 진단비는 비교해드려봤었잖아요. 그래서 진단비를 빼고 이번에는 수술비에 관련된 부분만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상해 수술비 그리고 상해 질병 1호종 수술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비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겹치는 부분들 상해 수술, 상해 1호종, 질병 수술, 질병 1호종 겹쳐서 보장을 또 받을 수 있고 요즘에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 과거에 많이 가입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보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유병자분들 같은 경우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 고혈압 분들 아니면 당뇨 있으신 분들, 고지혈증 모두 혈관 질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 질환을 특히 더 수술비로 많이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일 같은 경우에는 보장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325와 335보다 보장 내용이 조금 약하죠. 그래서 보시면 1호종 수술비라든가 질병 수술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적고요. 맨 밑에, 표 맨 밑에 보시면 5대 기간 질병 수술비라고 제가 하나를 더 첨부를 시켜놨는데 기간 수술비를 연간 1회라서 조금 이거는 약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123대 수술비하고 심혈관이나 내열관 수술비 보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3.1 보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5대 기간 수술비를 선택함으로써 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 조금 더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장을 비교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각의 보험료, 성별 따라서 얼마 정도일까 이걸 이제 확인을 해봐야지 가입할까 말까 결정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돼요? 일단 기준 3.25를 기준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25 기준으로 보면 3.25와 3.35는 보장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보시면 딱 한눈에 보시면 3.25는 보세요. 3만 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되는데 확실히 3.35로 가면 보험료가 조금씩 저렴해지죠. 그러네요. 1만 원 맛이 저렴해지는데 이게 한 달에 1만 원만이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24%예요. 이자로 치면 굉장한 이자만큼 저렴해지는 거고요. 3.1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죠. 보장이 약간 축소가 됐기 때문에 저렴하긴 하지만 내가 가입하는 조건이 까다로우신 분들 아니면 좀 연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1 조건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만성주련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 쫙 비교해 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하나 딱 원픽 꼽아주셔야 되거든요. 전문가님이라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일단 원픽은 앞에서 제가 너무나 많이 말했어. 3.35 3.35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심사를 해보거나 아니면 내가 정보를 알아보는 데는 크게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얻게 되면요. 그거는 바로 내 가게 문제가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필히 3.35라는 조건 내가 이미 3.25라는 조건의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3.35라는 조건을 꼭 한번 다시 알아보면 내 가게에 큰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35라는 조건을 gerekiyor. 3.35라는 조건을 합니다. 4. 달 Kumoto